네 은별씨 잘 썼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토론은 교육이라는 영역의 필수적인 일 중 하나이다. 오케이. 토론은 교육에서 필수적인 영역이다. 토론을 통해 많은 혜택이나 장점을 얻을 수 있다. 토론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토론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먼저 토론을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생각할 기회도 주셔서 두뇌 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오케이.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생각을 통해 생각을 통해 우리의 두뇌 발달에도 두뇌 개발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토론을 하다 보면 사회에 흔히 발생하는 갈등, 문제 등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영향을 가질 수 있다. 오케이. 그러므로 토론을 하다 보면 토론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갈등, 문제 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영향을 가질 수 있다. 네, 잘했습니다. 자, 영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토론은 교육에서 필수적인 영역이다. 필수적인, 필수적인, 필수적인 영역이다. 토론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먼저 토론을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생각을 통해 우리의 두뇌 개발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토론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갈등, 문제 등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영향을 가질 수 있다. 네, 은별씨 참 잘 썼습니다. 네, 화이팅!